미디 투어 연예인분들로 순원시대 멤버 두 분이 오셨습니다. 유리 씨와 효연 씨 반갑습니다. 미디 투어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. 청약국을 우리가 먹기로 했잖아요. 맨날 물어보고 뭐해. 자기들끼리 다른 길로 가놓고.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시면. 그거 진짜 오해세요 대표님. 두 분이 가셔야 되는 집은 파스타집입니다. 마이알레 인싸라타라는 집. 넌 알아 몰라. 19,000원이었습니다. 풍동에서는 어림도 없어요.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. 완전히 다 리얼이구나 이렇게.